이번 역은 동대문, 동대문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당고개, 사당, 오이도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사오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이번 역은 동대문, 동대문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사오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.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. 내리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동대문 종합시장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 내리셔서 9번 출구나 지하 연결 통로로 나가시기 바랍니다. 동대문역입니다. 동대문역입니다. 동대문역입니다.